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B2세를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구요. 가져오실 데이터 파일은 판매현황이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카메라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서요. 제품 모델명 더블클릭, 출시년도 더블클릭, 가격 더블클릭, 판매량, 무게까지 가져오십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출시년도가 2012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012년 이하라고 입력하시구요. 가격 선택하시구요. 100만원 미만입니다. 작다 10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다음은 다음 버튼 눌러서요. 출시 기준을 정렬을, 출시년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 가격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비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고급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격이 50만원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필드와 판매량 필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2셀과 G2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18셀 선택하셔서요. 가격이 크거나 같다 5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판매량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합니다. 가격이 50만원 이상이고 판매량이 5 이상인 행에 제품 모델명과 제품사와 출시년도와 가격,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추출할 필드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A22셀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18세부터 B19세까지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2부터 E22까지 선택하시구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A3부터 I16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구요. 세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equal 제품 모델명의 첫 글자가 D 또는 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OR 함수를 사용해서요. 그 다음에 첫 글자,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DFT 제품 모델명 첫 번째 A3셀을 클릭하시구요. F4키를 두 번 누르신 다음 여기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D하고 같습니까? 다시 한 번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요. A3셀 선택하고 F4, F4 한 글자 추출한 값이 E하고 같습니까? OR 함수 닫아주시구요. 첫 글자가 D 또는 E이고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그럼 D 또는 E이고 해서 OR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시구요. 하나 더 맨앞에다가 AND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qual 다음에다가 AND 가로 열구요. OR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D 또는 E에 해당한 값을 구하고 그리고 가격을 다시 하나 클릭합니다. F3셀을 클릭하되 F3셀 클릭한 다음에 기능키 F4를 두 번 누르셔서요. 달러 F3을 표시하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괄호 닫습니다. 그래서 OR 함수를 통해서 하나가 구해지고 구해진 값하고 동시에 가격까지 만족하다면 서식을 눌러서요. 문제에서 글꽃 스타일은 굵게 라고 되어 있구요. 글꽃 색깔은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150만원 이상이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제품 모델명이 D 또는 E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최고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2에다가 B21을 선택하시구요. 라지와 이프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퀄 L, A, R, G, E 이프 가로 여시구요. 제품 4가 B4부터 B17 데이터가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이제 가격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 가격은 F4부터 F17에 있습니다. 절대 참조 눌러주시구요. 이프에 대한 가로 닫고 신표 최고가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이라고 1이라고 넣으시구요.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라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equal A, V, E, R, A, G, E 이프 함수 사용해서요. 제품 4 비교할 거구요. 가격을 이용하여 조건이 여러가지인데 모두 만족하니까 이프를 여러 번 사용하셔도 되구요. 곱하기 연산자 이용하셔서 조건을 나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로 묶어서 제품 4가 있는 B4부터 B17까지 선택 절대 참조 그 값이 캐논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라서 굳이 제품 4 첫 번째를 절대 참조 아니 이렇게 혼합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가로 닫고 곱하기 가격이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로 묶어서 가격 F4부터 F17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곱하기 다시 한번 가로 여시구요. 가격이 있는 F4부터 F17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작거나 어 50만원 초과 초과니까 크다라고만 넣었어야 되네요. 크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만 넣으시구요. 그 다음에 200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200만원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구요. 가로 닫습니다. 조건이 세개로 나열이 되었구요. AND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했구요. 50만원 초과니까 크다 50만원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구요. 2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함을 하죠. 만약에 이상 이하라고 했으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인데 초과라고 했으면 이콜은 안 들어가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우리는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가격을 다시 한번 F4부터 F17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구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으시구요.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액을 구하는 사용자 정의함수구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의 모두를 클릭하시구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퍼블릭 펑션 FM 판매액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받는 값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판매량이 5개 이상이면 5%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판매량이 입력을 받았는데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면 FN 판매액은 문제에서 판매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에다가 추가적으로 5%를 할인된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를 할인하게 되면 0.95를 입력하시면 5%를 할인할 수가 있겠죠. 또는 1 빼기 5%를 빼시면 되겠는데 그냥 1에서 5%를 뺀 값이 0.95입니다. 0.95를 곱하시구요. 5개 이상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S FN FN 탐매액은 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3%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0.97이라고 입력하시구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해당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H4 셀을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그 다음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 FN 판매 선택하시구요. 입력받는 값은 판매량 가격 판매량 그 다음에 가격 G4 F4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모델명을 이용해서 B고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제품 모델명 뒤에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값을 추주 함수를 통해서 나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추주 함수는 조금 있다 넣구요. 추주 안에 들어갈 숫자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번호 뒤에 네 글자를 추출 하기 위해서 equal RIGHT 제품 모델명에 가서 네 글자 추출 하겠다. 라이트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추출 하겠다. 3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그러면 뒤쪽에 있는 755 쭉 값이 구해지실 거구요. 이 값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요. 다시 equal 다음에 컷을 갖다 놓구요. mod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신표 4로 나누겠다. 4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숫자 3이 나옵니다. 0도 있네요. 나눈 나머지가 0이면 9분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추주 함수는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1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0이 1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값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만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고 3, 4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추주 함수를 사용하시면 사실 되세요. 어떻게 사용하냐 한번 볼게요. i4셀 첫 번째 값을 가지고 equal을 뺀 나머지 수식을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고요. 함수 우리 수식에 가면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 에 가셔서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0인 값을 더하기 1을 하셨기 때문에 완료값 1이라면 저희는 9분 1이라고 할 거고요. 9분 2라고 할 거고요. 9분 3이라고 할 거고요. 9분 4까지 넣으시면 되세요. 한 가지 더 우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4이 때문에 9분 4 그 다음에 1은 9분 1까지 값이 표시가 됩니다. 값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게요.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모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함수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right 함수 모두 함수 다 사용했는데 value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value 함수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구한 값을 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숫자 값으로 변환해 줄 수가 있는데요. choose 값으로 1 값으로 값을 값으로 값이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사용하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셔가지고 값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쭉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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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에 넣어서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예제로요. 아래쪽에 표 3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고 디카운트 A 암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이 24셀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소가 2000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화소를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구요.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옆에다가 조건을 수식을 사용할 거면 임의로 만드시면 되세요. 필드명을 평균이라고 사용하겠구요. 아래에다가 이상이고 같은 행에다 놓구요. 아래에다가 이 콜 가격이 첫번째 가격이 그거나 같다 전체 평균 이상인지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 이용하시구요. 가격 전체가 들어가되 수식을 전체 평균의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조건이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식을 사용할 때 위에다가 가격이라고 쓰지 않구요. 임의로 평균이라고 쓰셔도 되구요. 조건이라고 쓰셔도 되구요. 임의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커서를 E22s에 갖다 놓으시구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위쪽에 없으세요. 그래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디카운트 A를 선택하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A3부터 I17까지 넣으셔도 되구요. 그 다음 추출할 필드 필드는 두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딱 특정한 화소를 선택하기도 그렇고 가격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어느거 사용해도 상관없구요. 디카운트 A는 또한 필드의 데이터가 숫자이든 문자이든 다 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필드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소 C3을 이용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미리 작성해놨던 영역을 B24부터 F25세까지 선택하구요. 확인 버튼 누르면 2000 이상이고 평균값 이상인 데이터가 4건입니다.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은 6문항이 출제가 되구요. 6점식에서 6호 30점의 배점입니다. 기본작업과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